아까 후깨동무 하는 줄 알고. 조원우.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 연행하는 것 같지 않냐. 좀 친하게 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하려고 그래? 포즈 한번. 포즈 한번. 포즈 한번. 누가 축구로드에서 그런 거래. 국가대표들인데 이런 거 안 해봤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현이가 오늘 공기가 너무 좋대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공중부양이네. 안녕하세요. 여유를 오세요. 92년생들 같이 들어왔어요. 사실 9위가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상 때문에. 완년체가 안 돼서. 아 그렇구나. 여유를 어떤 데인지 알아? 이제 화면에서만 보던 선수들이. 뉴스에서 보던. 그렇지. 카메라 이렇게 많은 거를 처음이어서. 우리 종목 운동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없었거든요. 장군이는 시합 때도. 카반이는 대회를 열어도 이렇게 기자들 많지 않는데. 맞아. 마음 아파. 일단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카메라 지금 안 되거든요. 괜찮아. 지금 너무 노출되니까. 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손흥민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손흥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어색해. 손흥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찍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한번 해 주세요. 손흥민 들어갑니다. 여기 좀 느낌 나네요. 진짜 비슷해. 손흥민 선수. 이거 뭐 어쩌다 벤져스인지 모르고 보신 분들은 손흥민 선수 들어오는 줄 알겠어요. 너, 저기, 혼자 안 돼서. 혼자 한 번 들어가. 혼자 한 번 들어가. 헤어스타일이 진짜 너무 똑같아. 약간 머리 가리는 슬픽 한번.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손흥민다, 손흥민다. 진짜 손흥민이다. 고개 약간 숙이고. 그냥. 그리고 감독님 약간 흐릿하게 좀 잡아줘. 흐릿하게. 흐릿하게 잡아줘 봐. 흐릿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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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파주. 파주 센터. 어떻게 똑같지? 급할 때 대신 써도 되겠어요. 진짜. 급할 때.